박수도 안 치는데 내가 노래를 왜 하고 있는지 모르겠네 자 방수 한번 주세요 이렇게 좀 빼주세요 형 아예 이마다 백두기나 누네임 사랑합니다 I love you 쪼까리말로 아리간두 고자이마시다 존또 맞대 미국말로 땡쩍 이동말로 아리간두 고자이마시 한폭 다 안주는 놈들이 많이 많아요 쪼까리말로 잘한다 박수 한번 주세요 아예 우리마다 백두기나 고생을 시 고생을 시 보니 보니 주님 줄임대가 오므라 마가지 배채우시대 그 세월이 어찌 사줬소 저거 내 옷이 그 시즌을 바람에 찢어졌을 때 어머니 서리 오사랍이 한 많은 우리 고객들은 불빛이 떠올던 주님 불빛이 떠올던 주님 슬픈 불꽃이 불빛이 떠올던 주님 불빛이 떠올던 주님 근데 어떤 가수가 나와갖고 이 이은병원 앞에서 노래 불렀지다 가수들은 나와갖고서 안녕하세요 김영희입니다 어머나 어머나 이러지마 그리고 또 현철이는 봐봐라 지가 돈은 다 페이를 다 받아먹고 그 현철씨 오시면은 보통 한 칠백에서 오백에서 칠백을 줘야디야 현철씨